문수하시러 문을 열어보겠습니다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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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! 당신을 던져놓은 그 군대 상처 잡혀버렸다 그릇물이 촘촘하지 않아도 바둑맞아 나는 한식 속삿 오기가 비어쳐 그물을 옮겨 사랑의 그물을 안겨 안겨가 마주치도 마라 마주치도 마라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당신이 존재 너의 핀문래 노여 흘려가도 흘려가 노여 흘려가도 흘려가 박수 드세요 시작 왜냐하면 너의 핀문래 흘려 그 고마워 모두 갈때 고마워 가시리 던져놓은 긴 물이 상처로 잡혀 버렸다 그물이 촘촘 빠진 아날로 빠진 아날로 빠진 아날로 죽을 수 없다 오길 양이 여차 그물을 울며 사랑의 그물을 당겨 당겨달라 나 죽지도 마 나 죽지도 마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너도 흘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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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흘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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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문 소형인사들입니다 오늘 중앙시장 한아름 장바구니 축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이 자리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채동호 상인회 현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곡으로 제 노래 보내드릴게요 제목이 저기있어요 현수막 한번 봐주실래요 네 사랑바보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사랑바보장 보내드릴게요 박수 사랑바보장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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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 서고세요 나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생물을 내봤자 그 십만한 사람을 세상을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그 십만한 사람도 있을까 내가 사랑받은 그날까지 난 당신의 사랑받은 사랑받은 그날까지 정신! 아이, 더워! 야, 우리 공수와 이제 더워줍니다! 춤도 추세요 나오셨어 어서 오세요 박수리까지 어서 오세요 어허허허 나에게도 사랑을 찾아왔어요 알아만 봐도 좋은 사람 내 머리를 맞춰 십만을 사랑하는 누구 좋다! 세상을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그 십만한 사람도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날까지 십만한 사람도 십만한 십만 사랑하도 사랑하도 바보가 될래 세상을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십만한 십만한 사람도 십만한 사람도 십만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그날까지 십만한 사람도 난 당신의 사랑하도 사랑하도 바보가 풀래 세상을 둘러봐도 사랑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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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어요. 여러분들은 가시그들랑 좀 배워가지고 열심히 많이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요. 앞에 다 나오셨는데 메들리 좀 갈까요? 후우! 우리 박수관이 최고입니다. 한번 가볼까요? 그러면? 문수아 씨의 메들리. 한번 가볼게요. 박수 한번 더 해주시고.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박수 좀 주세요. 음악 주시죠 감독님. 들어가세요. 우리 약속이 속으신 분들도 박수 한번. 주시고. 이쪽에 계신 분들은 박수 한번 주시고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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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아유. 분위기 좋네요. 네. 처음부터 좋습니다. 가자.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으라 목돈이 지명을 울며 떠난 사단만 저 달에 저 달을 밝혀주니 이 천안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찬듯 이 밤도 너를 찬듯 너를 찬듯 우리 부르신다 네 밤도 좋죠 is 슈바! 자! 자! 내려가가서 좋죠! 아예! 헤이 헤이! 자! 자! 하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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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다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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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지켜 괴로웠고 울지 못하고 아름답을 부수고 내 맘 그를 그가 알았으나 기먹힌 내 사랑을 불안하나 변을 풀나 아름답을 부수고 좋다 미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부탁하세요 박수 박수 나 또 난 상반라니 침묵을 스치고 그래 난 또 나 버린 소식이 없네 그래 난 또 나 버린 소식이 없네 누가 뭐라나 내 것이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헤야 에헤야 노릇을 쳐라 사태를 쳐라 고맙습니다 정우야 해 정 정 정 정 정 정 야 초반분도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문성아 씨와 함께 계속합니다 헤이 헤이 헉 나 또 온다 안파람에 한숨을 헤치고 고맙습니다 헤이 헤이 고유한 천연아 씨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잘한다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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